뉴스원에서 셀트리온 코로나 흡입형 칵테일 항치약 연말 임상 3상 주요 결과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11월까지 주요 평가 변수 도출 내년 2023년 1월까지 임상 3상 완료 목표라고 소호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흡입형 렉크로나 오미크론 변이 항치까지 약효가 있는 거고요. 편의성과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미크론 동 코로나19 변이 치료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흡입형 칵테일 항치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올 연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임상을 계획대로 진행해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에서 합격증을 받으면 이 치료제는 2023년 상반기 시판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상 3상을 오는 4월 시작해 11월까지 주요 평가 변수를 도출할 계획이다. 즉 임상의 성패를 가르는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주요 결과가 이때쯤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셀트리온의 진단키트로 돈을 벌고 내년에는 흡입형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는 칵테일 항치에 기대를 거는 게 무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큰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보스니아, 세리비아, 북, 마케도니아 등 3개 국가에서 흡입형 칵테일 항치 치료제 임상 3상 시험기획 제조를 완료했고요. 앞으로 임상 국가 수를 확대하고 총 2,200명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흡입형 칵테일 항치 치료제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저는 2,200명의 환자를 모집하는 게 렉크로나 임상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것 같고요. 내년 1월 결과가 지금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흡입형 칵테일 항치 치료제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환자 모집 및 글로벌 임상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중간 결과 확보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간 결과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면 아시죠? 미국은 긴급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FDA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나 EMA를 거치지 않고 일단 중간 결과가 잘 나오면 FDA에 직접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희망해로운가요 여러분? 희망해로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전 희망해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다려 보시죠. 내년 1월 금방 옵니다. 벌써 코로나 같이 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힘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